그런데 이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검찰의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10시간이 지난 후에 사후 통보를 받은 걸로 확인돼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서울 중앙지건관할 보안청사로 소환된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일 오후 1시 반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밤 8시 반부터 어제 새벽 1시 20분까지는 명품팩 수수 의혹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의 대면 조사가 대검찰청에 보고된 건 첫 조사 10시간 만인 지난 20일 밤 11시 반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여러 차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개 소환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실제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총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보고를 하는 건 규정 위반이 된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을 박탈한 뒤 현재까지도 복원되지 않아 이 총장 역시 지휘권은 없습니다. 반면 대검은 검찰총장이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며 불쾌한 신경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대검과 수사팀이 김 여사 조사를 놓고 입장차가 갈리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a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